저렇게 좋을까 의자가 뾱이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너 혼자 올라가 올라갔어 올라갔어? 전혀 좋아 올라갔어 대척 두껍 брос기 어쩐다 오전이야 안돼 내려가 왜 그래? 어? 오빠 놀라고 싶어? 어? 출렁 출렁이 나와 세상에 등치가 소원해가지고 이제 만족하냐? 어? 만족해? 겁나 불편해. 너무 커. 손이 내려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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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이 일어나. 옳지. 아이고 무거워. 자 내려가. 내려가. 내려가기 싫어? 이럴 때마다 순한 척, 착한 척. 내려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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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캐치로 엄마를 보는데? 왜? 뭐 어쩐다고. 뭐 어쩐다고 손을 줘. 내려가. 내려가. 어? 왜 뭐. 뭐 어쩐다고. 내려가기 싫어? 어쩐다고 얘기하고. 니가. 어? 자 내려가. 내려가세요. 자 내려가. 왜 짜증내. 왜. 왜 어머 뭐 ocsth 자리야 왜 엄마한테 짜증내. 내려가. 2022가 미니쾌한 AGBS 안녕! 내려놓아 뭐 어쩐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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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하루 종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